원지야 밥이 없어? 밥 다 먹었어 우리 밥 줄게 ey 먹어야지 뭐하는 거야.. 뭐해? 한atching 없네? 4분간 원래 건가거 어떻게 살까? 이거는 엉팡이 어머님께서 주신 먼지의 습식 사료입니다. 열어볼게요. 먼지! 절조는 센어입니다. 이제 엉팩이 나오는 게요. 뼘는 엉팩이 나오는 게요. 엉팩이 나오는 게요. 왠지야, 맛있어? 왠지야, 수염에 다 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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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야, 수염에 다 묻었어.